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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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이 된 사화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풍자 영상으로 가수 신승훈이 부른 아이빌리브 노래를 덧씌워서 영상을 기자회견문의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 뷰가 100만 뷰를 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빌리브 노래가 배경이 됐던 영화가 제목이 역기적인 그녀입니다. 그 얘기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최근의 이슈는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자와 풀어준 당의 대결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해득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요.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이 가민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 사면권에 대한 정권을 갖고 계시고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번에 사면이 진행이 된 것인데요. 이번 사면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 사면은 아무래도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그런 사면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라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좀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한 가습방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된 것은 끼워 넣기식 사면이다. 뭐냐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서 줄기차게 가습방을 요구해 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시다시피 현 정권의 지지 세력입니다. 그 지지 세력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다 받고 사업 절차가 다 끝났는데도 현 정권에서 위해보증 사건이라 해서 당시 수사했던 검찰을 감찰을 하고 그걸 원점에서 되돌리려는 노력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이 무의로 돌아가자 이번에 복근을 했는데 추징금 9억에 대한 납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면을 하는데 명분은 국민통합 건강의 이유를 하지만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에 충실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건강이 악화되어 있고 상당히 지금 연령이 높은 사람인데 더 많죠, 나이가? 더 많죠. 그래서 국민통합 진정을 원한다면 이번에 같이 해야 됐으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TV토론회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링밖에 복서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는 법에서 정한 횟수 이상은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대선 후보 TV토론은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최소 3회 이상 방송 TV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16차례나 방송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사실 어느 후보보다도 지금 TV토론에 관련해서 훈련돼 있고 충분히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V토론을 하려고 하면 전제가 후보들의 철학과 정책을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정책도 바뀌고 또 본인의 소신 철학이 바뀝니다. 우리 국민들 보는 데서 토론을 한다면 최소한 그런 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토론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토론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기본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께서 그렇게 토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시다 그러면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토론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차기 대통령의 각국에 있는 국정 철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 토론이 대통령 선거 토론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정확히 알 권리 그리고 지금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장이 많이 열리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